안녕하세요. SNLIFE입니다. 오늘은 2024년 출산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새해가 다가오면서 출산 혜택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요. 오늘은 2024년 출산 혜택의 변화와 종류, 자격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례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고요? SNLIFE로 바로 전화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출산 혜택은 바로 임신 바우처입니다. 임신 바우처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임신 초기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임신 건강검진비 지원, 출산비용 지원,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신 바우처의 경우 2014년부터 태아당 10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됐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발급이나 카드사에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사용기간은 임신이 확인되고부터 2년입니다. 병원과 한의원, 치과, 약국 등 병원비와 약 제조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임신 바우처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천만남이용권입니다. 천만남이용권이란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2년에 처음 생긴 제도로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포인트로 출생태아당 200만원이 들어오는데요. 올해부터 둘째 이상은 3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죠?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셔야 하고요. 유흥과 면세점, 레저 등의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꼭 아동용품이 아니어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도 궁금하시죠? 해당 지역의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요. 지급 방식은 천만남이용권을 신청할 때 등록한 카드사에 국민행복카드의 포인트로 지급되고요. 이 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온오프라인 상관없이 일부 업소를 제외한 전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고요. 산후조리원 비용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사용처를 미리 알아두시고 사용하시면 더 좋겠죠. 정부는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출산 장려금은 지자체별로 지원금이 정말 상이해서 직접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지급 대상도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첫째부터 지급하는 지역이 있고요. 둘째와 셋째부터 지급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 출산 전이나 후에 지급하는 지역도 있고 거주기간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마다 지급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임신, 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지급기준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볼까요? 부모급여는 출산을 한 부모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을 말하는데요. 출산비 지원, 육아휴직 급여, 아이를 돌보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육아휴직,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이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2023년까지 기준 0세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이 지급됐는데요. 2024년부터는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이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기간 꼭 기억하시고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신청은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지급일은 매월 25일 현금으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출산 혜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받으실 수 있는 혜택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만약 장례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24시간 열려있는 저희 SNLIFE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후불제상조 SNLIFE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